이거 내 건데요. 조금 빌렸어요. 죄송합니다. 두 분을 위해서 겨울철 몸에 좀 뭐가 차요. 뭐가 더 여기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. 식었어. 어떻게 보면 남녀 주인공보다 더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. 주책이다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 재밌다고 저는 백두근 스타일로 좀 약간 차갑고 도도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만났다면 빵빵 터집니다. 아줌마. 아줌마. 아 이 닥털 샤워신도 화제였잖아요. 그리고 장한의 화제 김우경 씨가 살신성이라는 자세로 열어냈던 영화 한여의 패러디 장면인데 한여의 주인공 전도연 씨를 능가하는 섹시한 느낌 연출하느라 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정말 이건 폭력이지 이건. 전 배님의 속사를 받잖아요. 너무 매끈하시거든요. 아니 저는 전 배님이 진짜 과감하게 치마를 딱 걷어올리시고 딱 앉으시더라고요.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. 어차피 대본에 있는 거고 어차피 찍을 거라면 그냥 눈 딱 감고 해야죠. 어쨌든 사모님을 경합시킨 일탈. 기분 잘하네요. 성공했네요. 패러디 전에 송혜교 씨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.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확 허리를 틀면서 돌아보는데 그게 이제 송혜교 씨 패러디라고. 엄마야. 바로 이 장면이죠. 김미영 씨 느낌 아니까. 이 상체 비틀기 테크릿 보세요. 송혜교 씨에 뒤지지 않거든요. 정말 힘들었던 장면이다. 물 세려도 막 땀고. 진짜로 맞았어요. 박중훈 선배한테 진짜로 세게 맞았어요. 리허설 할 때 박중훈 선배님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실 정도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. 극 중에서 좀 말 못하는 연기는 처음이신가요? 그렇죠. 처음이죠. 심지어 이제 막 수첩에도 이렇게 막 적으시잖아요. 리허설 할 때는 말로 하죠. 어떡하라고. 뭐 이러면서. 글씨. 진짜 글씨. 네. 제가 쓰는데 글씨를 좀 잘 써요. 아주 못 써야 되는데.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써요. 그래서 한 세 번 퇴짜 맞은 글씨예요. 그리고 두 분에게 듣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긴 이야기. 민호가 촬영장에 나오거나 우빈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딱 오면 이렇게 준비하다 이렇게. 이렇게 보게 돼요. 네. 싸인 받아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.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부탁 많이 받아 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평소에 호칭은 좀 어떻게 하세요? 나는 그냥 민호야. 탄아. 신혜야. 그럼 이제 민호 씨는? 엄마. 실제로 박신혜 씨는? 네. 엄마라고 불러요. 아 진짜요? 우리 엄마 왔다 이러고.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. 아 그래요. 힘드시냐고 어깨 한 번 이렇게. 네. 해주고 가고. 아 살갑네요. 또 이민호 군이. 네네. 그래서 볼 때마다.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. 그 생각이 진짜 듣는 거예요. 말대꾸하면 키스할 건데. 김성경 씨 바로 이런 모습 말하시는 거죠. 달달하고 달콤하고. 대한민국 여신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있는 이민호의 매력 융단 폭격. 그리고 이런 매력 이민호 씨 뿐이겠습니까. 그 김우빈 씨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올빽 머리 그죠. 그 머리 어떻게 한 걸까요. 물어보고 싶어요.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. 아니죠. 아니 진짜 머리예요. 진짜 머리. 나중에 이렇게 한 번 만져봐요. 김우빈 씨는 처음 봤는데. 정말 말 안 듣게 생겼다. 역할이 되다 보니까. 그러게요. 매력적인 반항아 김우빈 씨. 극 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. 실제 성격이 더 궁금해져요. 실제로는 수줍음도 타고 굉장히 착해요. 진짜 착한 것 같아요. 나는 그 친구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. 방송에서 보면 편의점에서 툭하면 라면 먹잖아요. 밥 한 번 타고 좀 좀. 또래가 많이 몰려 있으면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. 너무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하더라고요. 극 중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이민호, 김우빈 씨. 촬영 현장에선 장난과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. 상속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. 원래 남자들이었어. 말리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양가 이제 어머님들이십니다.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좀 소망들이 있으세요? 마음은 은상이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. 고등학생이잖아요. 뭐 지들이 만나다가 헤어지겠지.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. 네네. 남녀 사이는 몰라요.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어머니십니다. 그리고 저는.